수비 정리해야 돼요 일단 태클로 확어냅니다 아 부자철 선수에게 경고를 또 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골을 벗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태클을 안정으로 내리는데 부자철 선수는 안정도 충분히 이유가 있죠 일단 우리 선수는 요즘 그 지역에서 산을 찾고요 실패해본 자막이 역전의 맛은 아니지 빨빌소 또다시 일어나 잡초같이 손자에게 놓치기 너 난 이미 지나를 못때버리고 찬바이고 난 미친 너 넘어질 순 있어도 뜨거질 순 없어도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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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길 수 있는 친구여 신자 되고 있다면 뛰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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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